안녕하세요. 화면에 사진을 가져오는데 사진을 베킹을 투명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바닷가 갈매기가 있는 그런 바닷가 동영상입니다. 이 위에 카메라맨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레이에서 저장해 둔 사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디오로 가서 절개척기에서 이런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이 여성이 카메라맨인데 여기서 갈매기를 찰려하는 그런 사진을 합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카메라맨만 두고 이러한 배경은 없애버리려 합니다. 없애는 그런 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없애는 것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없애는 화면을 가져오면 이렇게 똑같은 사진인데 절개척기에서 제가 베킹을 없앤 그런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사진이 똑같은 사진인데 베킹이 없죠. 베킹이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베킹이 이 사진만 사람 사진만 있고 베킹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베킹이 있는 그런 사진에서 이와 같이 베킹이 없는 없고 필요한 인물 사진만 딱 남겨놓고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베킹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성을 하면 아주 편하겠죠. 여러 가지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베킹이 있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진의 베킹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갑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그런 베킹함을 없애는 앱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한 다음에 저 위에 이 부분이 있죠. 앱 및 게임미리로서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자판이 영어로 전환시킨 다음에 리무브 백그라운드 이렇게 칩니다. 리무브 백그라운드 이렇게 R-E-M-O-V-E-B-G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고서 여기 설치를 터치합니다.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앱을 설치해서 그런 작업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곧 설치가 되겠죠. 설치해서 그 실행 방법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무료로 간단한 그런 화질이 낮은 것은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화질로 하는 것은 돈을 내야 됩니다. 자 설치가 됐죠. 여기 열기가 떴습니다.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사용법은 이 앱이 지금 실행이 된 것입니다. 리무브 백그라운드는 이 앱이 실행됩니다.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놨냐면 업로드한 이미지 투 리무브 더 백그라운드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해라 이렇게 했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허용이 나와요. 그럼 허용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또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으로 허용은 처음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갤리리가 있죠. 사진을 올려야 되겠죠. 갤리리를 터치합니다. 갤리리를 툭 터치해서 아까 그 사진 있죠. 이 사진 여기에 아까 사용한 이 카메라맨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카메라맨 사진에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맨 사진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업로드시키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탁 배경을 없애버립니다. 이 리무브 백그라운드는 앱이 이렇게 없애버려요. 이래 보세요. 자동으로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배경을 없애버려요. 사람만 딱 남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선택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그런데 밑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하이 레조루션이라고 써 놨어요. 레조루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66 픽셀에 375 픽셀 되는 것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 있죠. 1920 픽셀에 1080 픽셀은 돈 내라는 겁니다. 여기 조금 올려 보시면 여기에 이것을 터치해서 들어가면요. 결국은 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높은 고화질 동영상을 배경을 없애는 그런 것을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내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운로드 터치합니다. 다운로드 터치하면 터치하면 이와 같이 여기 보세요. 금시 보세요. 여기 갤러리에 이 사진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바뀐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사진이 있죠. 여기에 카메라맨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이 두 개도 지금 해보겠습니다. 절첨에 저기 다시 갑니다. Remove background 앱으로 갑니다. 간 다음에 앞에 행거 있죠. 행거에서 지우려면 여기 X 있죠. X 이것을 눌러서 삭제해 버립니다. 삭제해 버리고 그러면 다시 업로드 이미지라는 글자가 떠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 갤러리로 갑니다. 갤러리로 터치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갤러리가 사진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백그라운드를 없애 버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지금 흰색으로 흰색, 회색 이렇게 막 뒤섞여 있죠.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올리자마자 바로 배경을 없애고 이렇게 이 카메라 만에 여성만 딱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다운로드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터치하는 다운로드 됐어요. 보세요. 아까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이 사진이 왔어요. 이 사진이 투명한 사진입니다. 확인을 조금 해보겠어요. 하나만 더 해보겠어요. 이 사진 있죠. 여기서 바닷가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올려서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글로 갑니다.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이곳을 갑니다. 앞의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X 누른다고 했죠. 그래서 X를 눌러서 터치하고 다음에 업로드 이미지 이걸 터치합니다. 업로드 이미지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갤러리로 간다고 했죠. 갤러리로 갑니다. 갤러리로 가서 뭔가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다시 업로드 이미지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 갤러리로 갑니다. 가서 아까 이 사진 하기로 했잖아요. 바닷가에 불쩍 뜨는 이 아가씨 사진을 툭 터치합니다. 여러분 가져오자마자 이 아가씨만 이렇게 딸락 남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운로드 있죠. 터치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터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이 투명사진이 3개 있는데 과연 투명사진인지 확인해 보겠어요. 여기서 키네마스터로 가겠습니다. 키네마스터로 가서 키네마스터로 왔습니다. 다시 왔어요. 키네마스터로 키네마스터로 고아가 사진들 있죠. 해 온 것이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올리는 것은 레이어로 가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 백그라운드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앱에서 이렇게 배경을 없앤 그런 사진을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리무브 비지 라고 있죠. 폴드 에 저장 됩니다. 여기 툭 투체면 이 사진 아까 했죠. 이 사진 지금 여기 가져왔어요. 이렇게 배경이 없앴죠. 그리고 아까 테스트로 한 그것도 저기 가서 리무브 백그라운드 얘기해서 이 사진 이 사진 있죠. 이 사진도 가져가면 이렇게 아이씨가 불쭉 뛰는 이런 바닷가 불쭉 뛰는 이런 사진 이죠. 이렇게 가져와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키넨마스트에서 키넨마스트는 아니라도 여러 가지 앱 있죠. 파워디렉트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 그런 앱에서 이렇게 사진을 합성할 때 인물 사진 특히 인물 사진 인물 사진 아니라도 됩니다. 촛불이나 케이크나 이런 것도 다 배경을 없앨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와 같이 배경을 없애서 합성을 하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이상 사진에서 배경을 없애는 Remove 백그라운드라는 앱을 이용해서 배경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